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 지금부터요 방송 최초로 붐이 혼자 사는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부혼자 산다 큐! 짠! 다리가 있고요 전망이 예쁘게 펼쳐집니다 뒤로 보시면 거실이에요 쇼파 제가 쉬는 공간들 그리고 쇼파 뒤에도 나무가 이렇게 있죠 제가 쉬는 공간에 저를 이렇게 쇼파에 앉아있으면 저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쇼파에 앉았을 때도 TV 볼 때 이렇게 붐의 집의 테이블 보시죠 짠! 붕! 붐! 이렇게 하면 저쪽 사람한테 붐이 가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붐이 오고요 붐이 이쪽에 써져있죠 붐! 혼자 산다 제 방입니다 보시죠 예스 컴온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침대 여기서 이제 숙면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앉아서 뭐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고 진짜 제가 아끼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너무 이쁘죠 우와 위엄 어쩜 이렇게 멋있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DJ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이쪽 보시면 어 DJ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DJ도 하고 음악도 좀 만들어 보고 음악을 정말 사랑하죠 1등 신랑감 제 꿈이 1등 신랑감 이거든요 트로피가 항상 제 자는 곳 옆에 있고요 제가 또 소개할 제 가족이 있어요 저희 가족 쫑쫑이를 소개합니다 쫑쫑아 아이고 잘해 아이고 아이고 신났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도리도리 잘하죠 흠 흠